왼쪽 먼저 봐주시고요. 자 가운데요. 그다음 오른쪽 순서입니다.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모시고 단체 거 촬영. 그다음에 오른쪽입니다.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데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정말 너무 좋고요. 너무 재밌게 연기를 했고요. 그리고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제가 청소년 때 이렇게 태형이라는 역할보다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없었는데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반항적으로 많이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는 드라마랑 영화랑 차이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요. 너무나도 좋으신 감독님들 드라마 영화 너무나도 감독님들이 다 좋으셨고 그리고 배우 선배님들도 정말 너무나도 다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아서 저는 영화랑 드라마랑 정말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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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